가장 핫한 스타만을 팔로우합니다. 연애가 준 게 핫스타그램! 이번 주는 국민 남동생에서 국민 남자친구로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유승호씨입니다. 승호, 승호. 승호, 유승호? 나도 승호. 저도 승호예요, 저도 승호. 요즘 제가 눈독들이고 있는 분이 유승호씨. 캐릭터가 확실하신 거. 제대하면 나꺼 치려고. 수많은 스타들의 이상형으로 지목된 유승호씨. 그의 매력은 뭘까요? 첫 번째, 이 치명적인 눈빛. 신비로운 눈동자, 호수처럼 깊은 눈, 섹시한 눈빛까지. 승호씨의 눈만 봐도 심쿵. 이 눈빛에 반하지 않으면 반칙입니다. 단 한 번도. 두 번째, 달콤한 목소리. 유승호씨 정변의 역사는 외모뿐만이 아닌데요. 찍은 사진 지우라고. 이 변성기 목소리를 지나서. 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놈도 아니야. 상남자 매력을 가지게 된 단단해진 목소리. 중저음의 보이스가 유승호씨의 매력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자, 유승호의 과거영상 대방출이요. 풋풋했던 유승호씨의 과거영상 지금 공개할게요. 지난 2000년. 내가 켄터키 치킨. 치킨이라고 했잖아. 프라인을. 누가 물에 빠뜨리를 조금만 자르래 했잖아. 아, 귀여워요. 누가 여기까지 자르래. 유승호씨 하면 다들 이거 기억하시죠. 영화 집으로의 주연을 맡으며 국민 남동생으로 거듭났습니다. 10살 당시의 모습인데요. 아이고, 너무 귀여워요. 생명, 지구를 지켜라. 악의 무리와 싸우는 마법정사 유승호. 요요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잠깐만. 갑자기 왜 여진교 분이 나오냐고요. 이 흑역사 CF의 원조가. 바로 유승호씨입니다. 누나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바로 이 광고. 아이고, 솜호씨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나쁜 남자로 변신한 시절도 있었는데요. 아니, 근데 저만 손발이 오그라드는 건가요? 누나. 아. 이렇게 누나들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들었던 유승호씨가 어느새 상남자가 돼 누나들의 마음을 올렸는데요. 너무 예뻐. 유승호씨, 예쁘다고 좀 해주세요. 유승호씨와 입맞춤한 여자를 믿을까요? 유승호씨와 아이유가 입맞춤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둘은 2010년 발표한 노래에서 함께 입을 모았는데요. 유승호씨 노래 잠시 감상해볼게요. 이번 내 귓가에는 들려요. 오, 노래도 잘하네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랑이 날 깨우고 있죠. 몰라. 이건 진짜 키스인데요? 이건 그냥 뭐... 키스를 보관 그냥 뽀뽀고요. 아이고, 뽀뽀라 다행이네요.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 많은 여자 스타들과 진짜 입맞춤을 하며 키스 종결자로 등극한 유승호 씨 유독 연상 영화의 케미가 대단했죠 유승호 씨 군대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습니다 2012년 20살의 나이로 자원 입대한 승호 씨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지 말래도 가버린 승호 씨 유승호 씨가 군복무를 한 곳은 육군 내에서 훈련 강구가 세기로 유명한 이기자 부대 수색대대 그곳에서 유승호 씨는 이름도 무시무시한 악마 조교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저녁을 명받고 진짜 사나이가 되돌아온 유승호 씨 저녁 당시 흘렸던 뜨거운 눈물에 저를 포함한 많은 여성분들의 보호본능이 끈틀댔죠 카메라 보니까 너무 반갑고 그렇다면 유승호 씨의 닮은 꼴 누굴까요? 마치 형제처럼 닮은 유승호 씨와 소지섭 씨 유승호 씨는 아역 시절 리틀 소지섭이라고 불리며 잘생긴 외모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쌍꺼풀 없는 눈매에 웃는 입모양까지 정말 닮았네요 심지어 이 천원권 지폐 패러디 사진까지 등장 와 시대를 뛰어넘는 닮은 꼴 3인방입니다 싱크로일 100% 일치하고요 빠뜨리 사야겠다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꼬마 소년에서 산남자가 된 배우 유승호 씨 이제는 모두가 합법적으로 사랑해도 괜찮은 거죠 지금까지 매력적인 배우 유승호 씨의 핫스타그램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스포츠ات의 연구소 지포로일 10% 일주일 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